자 10회 복둥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답안지가 많이들 좋아졌어요. 먼저 법적 성질을 물어보니까 쟁취 변경이 없이 곧바로 들어가죠.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인지 법리적 분석부터 들어가는 이런 답안지 좋습니다. 물론 쟁취 변경이 써도 괜찮아요. 그리고 강의 시간에 얘기했지만 국립대학을 공용물로 보는 견해도 있으니까 교수님 견해와 다르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행정재산이라는 거죠. 그 정도 보시고 특허 재량인지 포석 같은 것도 잘했고 이렇게 조문 활용 학살팔래 소목차 없이 곧바로 쓰는 스타일로 썼어요. 이제 시간 내에 좀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들 하죠. 장점의 정리 강화성 철회인지 여기부터 잡고 들어가야죠. 철회의 개념은 두 줄 정도 써주면 좋은데 이제 여력이 없어서 직접 포석한 걸로 보여집니다. 법적 근거 필요성 압축 정말 잘했네요. 특히 행정기본법 쓸 때 법 썼다는 거 표시 좀 해주고요. 철회사유가 있는지 이것도 항상 행정기본법으로 들어가라고 했죠. 그리고 이익형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형량도 행정기본법 19조에 조문의 근거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써주면 좋겠다. 완벽하게 썼네요. 대집행 할 수 있는지 질문 형태로 목적 따고 의미 근거 써주고 그 다음에 점유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대집행이 가능하냐 하면 안되는 거죠. 개별법의 근거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거 등 대체적 자기의무만 대집행이 준용될 뿐이고 그 밖에 점유전을 수반하는 경우 이런 경우 예를 들면 점유전을 수반하는 반환 이런 것들은 안된다는 거죠. 판례태도도 적어주면 좋습니다. 특히 사은처럼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법 또는 나중에 공토법 토지보상법이죠. 89조 이렇게 개별법에 있는 경우도 비대체적 자기의무만은 대집행 할 수 없다는 것을 써줘야겠어요. 철거는 가능할 수 있어요. 철거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점유전을 수반하는 반환 등은 타인이 대신할 수 없는 거죠. 그 정도 특히 이렇게 개별법이 있을 때 개별법이 있을 때 대집행이 가능한지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 위법성청도 무효사유인지 내부임의 개념 적어주면서 쟁점 이름이 어딘가에 확실히 좀 보여야 돼요. 내부임 받은 죄가 자기무으로 처분하는 경우 개념 써준 건 좋았는데 학판 논의가 좀 있어야 되는데 학설이 지금 잘 보이지가 않네요. 이렇게 보기에는 시간 없을 땐 물론 판례 위주로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일단은 내부임 받은 죄가 자기무으로 처분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좀 쟁점을 좀 부각시키면 좋겠네요. 부당위대 반환 관련해서 이행소송 먼저 써줬죠. 부당위대 반환 청구권이 공권이 된 사건이냐 이건 많이 쓰면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사실 성결문제로 봐야 돼요. 성결문제 따라서 공정력 내지는 구성요권 효력에 관한 내용이 좀 더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행정기관법 15조에 대한 논의를 꼭 써줘야겠어요. 따라서 사실은요. 무효사회를 하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구성요권적 효력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민사형사법원이 무효확인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굳이 교과서에서 학살 다툼 이런 걸 좀 써놓기는 했지만 실익은 없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무효면 아예 어떤 효력도 인정 안 되니까요. 왜냐하면 구성요권적 효력도 효력이잖아요. 효력이 있을 때 논의거든요. 그런 내용 쓰고 나중에 병합까지 써주면 됩니다. 준비가 잘 된 답안지로 보여집니다. 국립대 구체적인 설문 내용을 써주는 거 좋았고 이거 뭐 공공용물로 푼 교수님도 계시고 공용물로 써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조문 활용만 잘해주세요. 군법관계인지 학습의 판례 잘 썼네요. 행정재산을 목적으로 사용 허가에 관한 내용이죠. 논거만 나중에 추가해줘도 좋아요. 나중에 보면 연체됐을 때 강제징수가 가능하다는 점 특히나 상대방의 귀책소유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법강의 농거로 보강해주면 좋겠습니다. 농거보강 특히 조문 조문을 통한 농거보강 귀책사유 없이도 취소처리가 가능하다는 규정 그리고 이런 사용허가를 받으면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거든요. 이런 사용료가 지체나 연체됐을 때 강제징수가 주용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허가 취소처문의 적법성, 법적 근거 필요성, 철회사유 그렇죠. 행정기본법 언급을 곳곳에서 해줘야 돼요. 여기 지금 잘했어요. 철회사유도 행정기본법이 있죠. 또 이익형량도 있습니다. 그거 외에 교과서에 교수님들이 써놓은 건 사실 이제는 좀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행정기본법은 어느 정도 입법적 해결이 이루어졌죠. 지금 보니까 이제 답안제들이 상당히 좋네요. 들여쓰기만 조금 더, 조금만 더 밀면 이쯤은 괜찮습니다. 보기가 좋을 것 같고 아주 깔끔하게 답안제를 잘 쓰고 있네요. 하자 정도까지 내부임 받은 자가 무효인지 여부는 나중에 반암받기 위한 소송 형태를 결정짓는 거죠. 부당이득 관련해서 성결문제 관련해서 공정적 내지는 구성요건적 효력에 관한 논의가 어딘가에는 있어야 돼요. 구성요건적 효력 말이죠. 그래서 성결문제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어딘가에 언급은 좀 필요합니다. 어딘가에 꼭 언급을 해줘야 돼요. 앞부분이나 어디든. 물론 지금 여기처럼 그렇죠. 중대병무액사례에 따라서 하자를 무효사회로 본다면 사실은 이런 효력 자체는 다 인정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언급해주면 괜찮습니다. 무효라면 처분으로 행정의 효력 또는 처분의 효력으로써 공정적 내지는 구성요건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쓰면 좋겠네요. 부당이득 반응청구 소송 가능 여부 쭉 쓰고 무효확인 여기서는 보충성 논의가 꼭 나아야죠. 보충성 논의를 써져야 됩니다. 이행소송으로 권리구제가 가능한 경우 확인소송을 먼저 제기할 수 있겠느냐 확인하기에 보충성이죠. 판례처럼 불효소를 취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본안 판단이 가능하다. 넘어갑니다. 사실 논의의 실기 있는 부분은 내부인 받은 자가 자기 명의를 처분했을 때 취소사위라는 견해도 있죠. 왜냐하면 행정조직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무에 직접 연관이 없으니까 취소사위로 보장하는 견해도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내부인 받은 자가 자기 명의를 처분했을 때 우리는 무조건 무효로 가야 돼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가장적 판단을 통해서 만약에 취소사위라면 이런 식으로 해서 보론을 써준다면 추가 점수는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네요. 구체적인 목차 좋고요. 소목차 없애는 스타일로 썼네요. 따라서 이렇게 지시어를 써줬고 특허인지 여부 이렇게 답이 되는 거 옆에다 써줬고 지금 구도만 보는 거예요. 내용은 지금 여러 번 언급했으니까 강화상 철회인지 예측 가능성이 생기니까 좋아요. 철회 한 두 줄 정도 이렇게 써주고 근거 행정기본법 19조 언급이 있네요. 사안의 경우 곧바로 갔는데 법적 근거나 여기서 썼겠네요. 적법성 여부에서 법적 근거 그리고 철회 제한 법리 이런 걸 써주는 거죠. 행정기본법을 활용해라. 여기는 들여쓰기를 조금 더 하세요. 이게 띄우기가 없으면 읽을 때 굉장히 좀 헉하고 좀 답답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들여쓰기 같은 거 하고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 끝까지 안 채우더라도 내려가세요. 내려가서 들여쓰기 하세요. 특히 판례 같은 거. 포섬을 아주 잘하고 있고 좀 보기 편하게 들여쓰기만 신경 쓰면 완벽한 답안지가 될 것 같아요. 완벽한 답안지가 될 수 있다. 참조할 게 너무 많고 선생님이 지적할 게 사실 많지 않네요. 다만 여기서 이제 채점자가 언급한 것처럼 대체적 자기의무인 철거 등은 대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개별법의 대집행을 준용할 때 비대체적 자기의무도 대집행이 대상이 될 수 있느냐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질을 변화시켜서 된다. 이런 긍정설도 있었지만 판례가 부정하고 있는 거죠. 판례는 개별법의 대집행 규정을 준용하더라도 이것은 대체적 자기의무와 관련된 내용 또는 절차에 관한 준용일 뿐이지 성질상 대집행이 가능하지 않은 비대체적 자기의무에 성질을 변화시키는 이런 거 아니라고 보는 거죠. 개별법의 대집행 준용 규정이 있을 때 건물의 인도명도 의무 또는 반환이 결국 부동산에 대한 반환은 인도명도 의무거든요. 이런 인도명도 의무의 대집행이 가능하냐 이 부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나머지는 잘 썼어요. 다만 지금 성결문제를 쓸 때 행정의 효력에 관련된 행정기부법 15조 언급 그리고 이런 성결문제가 뭔지 성결문제의 의의 쓰는 거 공정적 내지는 구속요건적 효력에 의의를 써주면서 포섭하는 거 조문의 근거를 들어주는 거 이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지금 반절이 넘어가고 나오니까 다만지 애들이 틀이 잘 잡혔네요. 포섭도 잘하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많이 흉내내기 벤치마킹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